그래서 메인만 딱 보면 우리가 이 회사가 뭘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그림 뭡니까? 바로 중고차입니다. 자동차. 중고차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구나. 새로운 신규 산업으로 두고 있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파트 1, 2, 3 뭐 있는데 오버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이 말이죠. 지금 97년에 설립돼서 회사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그런 분이고 건설 폐기물 처리 1위, 자동차 해체 1위, 철 스크랩, 철 모으는 거 우리 고물상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뭐랄까 이제 3D 업종입니다. 진입장경이 높은 건 아닌데 하려고 안 하죠. 요거 유한회사로 여기 넘어간 게 제가 알기로 아마 2017년도 일거에요. 2017년도.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빠졌죠. 지금 넘어가고 난 다음에. 환경분야. 요기를 한번 엮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환경분야. 얘가 국가대표기업. 이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환경분야.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 건설 폐기물. 폐자동차. 건설 폐기물. 폐기물 처리 업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폐기물, 자동차. 이 두 가지. 폐기물, 자동차. 자동차인데 보통 자동차 아니고 중고차. 폐기물, 중고차. 이렇게. 회사는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 재활용. 폐기물. 중고차 수출도 하고. 아까 메인에 봤던 그림. 그거를 부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또 만들어내는 거죠. 차만큼 또 고물상이 좋아하는 건 없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물상 은근히 돈 많이 법니다. 다들 하기 싫어서 그렇지. 2017년 3월달. 대비 5% 증가. 순이익은 49% 증가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는 연관되는 키워드가 중국이잖아요. 그런 일 자체를. 꾸준 일을 지금 이 인서니엔티가 하고 있다. 뭐 동정업체로 우리가 와이엔텍이라든지 아니면 코엔텍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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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회사의 내용 봅시다. 폐기물. 알게 하아 폐기물. 딕이 얘기하네. 폐기물. 알겠다고. 넘어가자고. 여기 철 스크랩 나오죠. 철. 이런 건 철강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고철 시세 변화. 고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결국에는 OPM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OPM.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폐자동차. 제가 전문용어는 다 순화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메인에서 봤던 화면. 탁 여기 또 나오죠. 매립장을 여기 만들었다. 매립. 쓰레기 매립한다. 이 말이. 동종업계. 지금 매립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약 50% 정도 나오더라. 우리도 이거를 새로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요정도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매립사업. 첫 번째 폐기물. 두 번째 자동차. 신규로 지금 뭐? 매립. 쓰레기 매립. 쓰레기 매립하는데. 이게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높더라. 우리도 여기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렇게 뒤에 거는 볼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선 ENT 같은 주가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얘네들이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에요. 인선 ENT. 여기 대주주가 한번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뭐다? 폐기물. 두 번째는 자동차. 세 번째는 뭐 쓰레기 매립. 쓰레기 매립이 붙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 지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더 이상은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저부터 이런 거 큰 시세를 한번 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한번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곤물산 같은 경우에도 그 철 관련해서 돈을 꽤 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거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인선 ENT 함께 보셨습니다.